대상포진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. 수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. 이게 수두가 전염이 되잖아요. 그러면 대상포진도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. 정답이 뭔가요? 정답은 대상포진은 점렴될 수도 있습니다. U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은 점렴이 안 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이 맞기는 해요. 대상포진은 수두처럼 이렇게 점렴력이 높지 않습니다. 대상포진 점렴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문제는 대상포진에 물집이 생기잖아요. 물집 안에는 물액 같은 게 있는데 액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치료한다고 하면서 연고를 발라주다가 터뜨려서 공교롭게 액에 접촉한 사람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. 기회면역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상태가 불규칙하고 운동을 안 한다는 그런 기회면역에 취약한 상태가 있을 때는 기회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특히 아기라든지 노약자들 속에서는 그런 어떤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물집액을 접촉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서 위생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.